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인더섬 윗 BTS 게임이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이 게임이 참 저희에게 특별하죠 저희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개발자로 같이 참여해서 게임 캐릭터부터 함께 만든 게임이지 않습니까? 인더섬 윗 BTS 이름부터 로고까지 저희가 함께 만든 게임이 사전 예약을 시작하다니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인더섬 윗 BTS에서 처음 공개되는 저희의 독점 컨텐츠는 물론 제가 직접 제작한 게임 OST입니다 게임 OST 진짜 중요한 거 알죠? 아직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게임 플레이도 해봤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예약을 하시는 분들께 드릴 스페셜한 선물이 엄청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사진 예약하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스! 아 인데데데라죠 저는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둘 셋 감방! 아니 독특 Sometimes wah! abbiamo watched